지난 5년 동안 캠필로박터 식중독 환자 절반 가까이는 7월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파악된 캠필로박터 제준이 식중독 환자 2,157명의 46%인 983명이 7월에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. 캠필로박터는 닭과 오리 등 가금류와 야생조류 등의 내장에서 발견되는 세균으로 식중독을 일으킵니다. 식약처는 더비가 본격화하면서 삼계탕 등 보양식품 수요가 증가하는 7월에 캠필로박터 식중독 발생이 느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 그러면서 닭 등을 조리할 때는 안까지 완전히 익도록 중심온도 75도 이상에서 1분 이상 가열하고 식재료가 충분히 잠길 수 있는 크기의 용기로 내부까지 골고루 익혀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.